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 수원구입니다. 경기 수원구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것도 거의 100% 조작 그래프입니다. 좌우대칭이죠. 2022년도 대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8%에서 3%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7% 딱 좌우대칭이죠. 그냥 감으로 보면 이게 부정선거다. 마치 재금표 현장에서 바빠단 신권 다발 같은 그런 투표지가 쫙 나왔을 때 재금표에 많이 참가한 그런 변호사분들이 저게 이게 완전히 통을 갈아버렸구나 그런 판단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의 그래프만 보게 되면 전국 차원에서 어떻게 조작이 행해지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시죠. 경기 수원 장안구에는 동이 10개가 있고 투표소가 66개가 있습니다. 66개 모두에 대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66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 승리합니다. 확률은 2분의 1의 66성 다르게 표현하면 66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온 숫자로 표현하면 수억분의 1 수십억분의 확률이 수원 장안구에서 일어난 겁니다. 언제 2017년 대선에서 언제 2022년 3구 대선에서 그 밖의 총선 지방선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훔친 겁니다. 대통령 권력을 훔치고 국회의원 권력을 훔치고 지방 권력을 다 훔친 겁니다. 2분의 1의 66성이 그냥 경기 수원 장안구에서 2017년만 일어난 게 아니고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일어난 겁니다. 어디에서 전국에서 그렇게 해도 분노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를 훔쳤느냐 12%를 훔쳤습니다. 수원 사례를 볼 때 경기도 강력시에서 12%를 대개 2017년에 훔쳤을 것으로 봅니다. 사전특표 총 참가자 수의 16%를 문재인 후보에게 대해주고 홍준표에게 4%를 빼앗고 안철수의 2%를 빼앗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홍준표부는 자기가 받았던 표 가운데 20%를 절도당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9%를 절도당합니다. 자기 표 가운데 20%를 사전특표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20% 가운데서 표 가운데서 20% 빼앗기고 승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을 격전지에서 다 빼앗은 겁니다. 권영식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에서 압승했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에서 0.4%로 간신히 이깁니다. 사전특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29,058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작된 표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빼야 여러분들 뭡니까? 예상 득표수와 나오는 겁니다. 진짜 득표수가. 실제로 받았을 득표수가. 홍준표 오늘은 1만 48표를 얻었지만 실제 여기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빼앗긴 표가 들어있는 것. 빼앗긴 표가 빠진 거죠. 빼앗긴 표를 더해 주니까 1만 2,560표를 실제로 얻은 겁니다. 국민이 던진 표는 문재인 후보와 함께 던진 표는 2만 5,291표인데 중앙선거관리는 2만 9,058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거죠. 홍준표는 1만 2,560표를 국민들이 던져줬는데 2,512표를 빼앗기고 뭡니까? 중앙선거관리는 1만 48표를 받은 것을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도독질 중에 최상의 도독질이죠. 최악질 도독질인 겁니다. 이런 도독질을 하고도 도독질을 했다는 것을 언론들이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가 죽은 거죠. 나라가 어떻게 죽지 않은 겁니까? 이게 나라가 죽은 건 나라가 망한 거죠. 이런 일을 일어난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녹색 장원님 오늘 가짜 국회의원님 김남국이 한 말 기억나나요? 김남국이 김용민이 박주민이 송영길이 박원홍이 다 부정선거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진역에서 부정선거해서 당선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수없이 방송했지 않습니까? 30몇 명 발표했죠. 앞으로도 계속 발표할 겁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가 지금 2017년 대선을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가짜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가짜들이 양상을 된 겁니다.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 가짜 도지사 이게 나라가 보시죠. 1번, 2번, 3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당일 득표율은 문재인 후보가 41%인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46%가 떠오릅니까? 홍준표는 21%를 봤는데 어떻게 16%에 떨어지게 됩니까? 반면에 4번, 5번, 6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질 맞은 걸 다 고친 것이 4번이죠. 수정우 사전 득표수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이 41% 40% 문재인, 홍준표 21% 20% 다 일치하죠. 완벽한 그냥 부정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완벽하지 못하고 이렇게 걸려던 거죠. 완전히 걸려던 겁니다. 이것은 수정 득표수하고 예상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예상 득표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원 장안구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를 조작한 그런 후보별 득표율을 구한 것이고 수정 득표수는 투표수 레벨에서 12% 도둑질 당한 것을 다 수정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비교해보니까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작률과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낸 거죠. 조작률과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찾아냈기 때문에 제야 고수께서 전국을 다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더 심하게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21대 대선 이게 21대가 아니고 여러분들 20대입니다. 이거 고쳐가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20대 이게 대선이 이번이 20대니까 19대겠네요. 19대 대선입니다. 19대 대선 사전투표 조작진 서울 12% 부산 20% 대구 20%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인천 12% 광화군은 여러분들이 예외입니다. 22% 광화군은 22%입니다. 여기 안죠. 광화군 나가버렸네요. 광화군이 날아가버렸네요. 광주 0% 대전 20% 울산 20% 경남 20% 경기 12%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겠네요. 2017년 대선부터 1군의 정치 세력은 권역별 혹은 후보별 투표소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시킨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시켜가지고 전산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감행했고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정돈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테크트트트트트트트트트 Highway elle 정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